웃기시네, 라지스리? 친구 모드. 오류로 인해 당분간은 운영 모드만 가능합니다. 야! 너 나한테... 그, 어? 그, 그, 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매너가 아니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신 안 할게요. 아, 누가 다신 하지 말래? 아, 그럼 또 해요? 뭘, 뭘, 뭐, 뭘 또 해, 뭘! 너 어제 무슨 짓 했는지 지금, 어? 다 기억하는 거지,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인님? 라지스리, 너 진짜! 내가 첫 키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누가 인터셉트로 내 첫 키스를 훔쳐갔지 뭡니까? 에? 그래서 내가 키스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우리 키스의 여신님께서 아이디어 좀 주시죠? 아, 아주 억울해 죽네, 죽어. 대체 누가 남의 첫 키스를 훔쳐갔을까요? 아, 이걸 물을 수도 없고 진짜...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하셔야죠. 어떻게? 스킨십이 가능한 공간에서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 이를테면 드라이브? 아, 안돼 안돼, 안돼. 드라이브 말고. 저, 다른 거. 흠... 영화관? 뱔고르 유니 뱔고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너 자꾸 방해할래? 어? 니가 강아지처럼 자꾸 졸졸 쫓아다니면서 쳐다보니까 내가 못하겠잖아! 그럼 혼자 가세요. 아 얘가 있어야 키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분 참 희한하게 썸을 타시네. 썸을 타요? 내 속이 탑니다 아주 그냥. 어휴! 불안불안하더니만 수수분했고? 없던 일로 했어. 오류나서 삭제된 걸로 넘어갔어. 야 그게 없던 일로 되냐?